오늘 이렇게 너무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환영합니다. 모두들 완주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대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. 날씨가 차가운 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멋진 마라톤 대회가 되기 바라며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지금부터 2024년 평택항 마라톤 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2, 1, 출발! 2, 출발! 2, 출발! 2, 출발! 2, 출발! 2, 출발! 감사합니다.